안녕하세요 바다 갔어요 바다 바다에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도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늦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조개 바지락 오려왔는데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가보구요 오늘은 찍게 그 다음에 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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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습니다 갱이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 꼬지 현지 즉석꼬지 잡을게 있나 몰라요 가 봐봐요 흥가가 있겠죠 안면도 안면도 해수욕장입니다 안면도 5초 다시 한번 계적에 도전합니다 일단 한번 가보고요 오늘 만든 갱이 개조개용 갱이 만들었어요 외발 개조개용 개조개용 갱이 만들었어요 잠잠 물속에 사람들이 많은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무엇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5인진만 봐요 짜잔 이게 뭐게요 행복노님 일로와봐요 여기 뭐 있어 다리가 풀렸고 봐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자연산 보여주려고 자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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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준라고 자연산 잘 보면 보이겠는데 다 빼줬어 손자만 본거야 민구가 물속에 있어 물속에 물 밖에는 다 캐갔나봐 물속에 물속에 있다고 물속에 개저개 다 물속에서 캐잖아 걔는 쟤는 운 나쁘게 나한테 걸린 놈이고 SARK O O O O O O 나는 역시 돌아다녀야돼 치질이 안맞아 남자리 있는건 체질이 안맞아 돌아다녀야돼 여기가 있네 있어 불은 깨끗한데 해삼이 한마리 있습니다 해삼이란 바위 틈 사이에 있어 아직은 수온이 차가워서 안나온것 같습니다 사위 사위가 있나봐요 아차차차차 얍 얍 얍 자차차 해삼 한마리 해삼 한마리 나 잡을게 별로 없어요 바다만 구경하거든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사람들도 마법 오늘 사람들도 마법 어제든 추억 많아 안나봐요 여기 해삼 바신대 해삼이 없어요 아 아 사시사시취 뒤집어 다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여기는 추후 수종에 의지를 넣으면 잡을 게 좀 있어요 소라도 있고 해삼도 있고 전복도 있고 소라가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대물소라들 나와요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게 껄떡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전복을 한 마리 보더니 에이 다른 게 없네 다른 게 휴 물 맑은 거 보세요 앞면도 바다 안은 물이 이렇게 맑아요 맑고 좋아요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하니깐 좋게 쪄서 건강하고 싱싱하고 모시가 안 보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해삼물도 많이 주신 곳인데 일행들하고 같이 개저개나 파러 가야 되나 봐요 좋은 포인트 해삼물도 안 보이세요 아직 안 보이네요 다들 잡아갔는지 포인트는 좋은데 물색도 좋은데 이야 응적 잡을 게 안 보이니 개저귀 있나 개저귀가 물속이가 하나가 있는데 엉덩이냐 폐덩이냐 으흐흑 안 나와 안 나와요 흠 으유 씨 에잇 폐각이네 폐각이에요 폐각 힘만 썼어요 다 폐각이네 발푼만 팔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말도 많네요 말 이 해초가 말입니다 발도 살짝 데쳐서 먹으면 부드러운 쪽만 해서 채취를 해서 끓는 물에 데쳐드시면 맛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보다는 미역이나 다시마나 원래 기존에 해초라고 광고를 하는 그런 거나 좋아하죠 다 좋아해야 되는데 똑같은 해촌인데 목표가 해삼이기 때문에 해삼 보아야죠 해삼 미역도 있습니다 미역 여기 미역은 괜찮네요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다 숨었나봐요 없어요 없어요 해삼이 없어요 없어요 해삼이 없어요 없어요 해삼이 없어요 어어 흐어어어 아 흑 한 마리 발견 한 마리 해삼 또 한 마리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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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먹은 게 없나봐요 그냥 얍실합니다 얍실 어금기 없으면 그냥 잘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성충이도 한 마리 있네 성충이 성충이 맞나? 아니네 아니네 아닌걸로 아닌걸로 또 한 마리 있어요 또 한 마리가 있는데요 짜잔 실자가 안 나오는데 이거 잡아서 되나? 여기 성충이 한 마리 떠 있대 여기가 해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여기가 해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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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ak 짜잔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짜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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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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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하아 으 으 으 어 요 으 으 요 요 요 요 요 요 맞네요 아 아 어 아 으 으 으 4 으 으 으 으 돌리지보면 타나오겠는데? 송충이다 송충 또 송충이다 그 송충이는 안되나 송충이 있다요 송충이 송충이 아흐흐흐흐 저기도 두개나 오네 또 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개가 한번 있나봐요. 한번 더 써봐. 한번 보자. 안보이긴 해. 들어가네? 들어가네? 두개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아이고. 이야. 나오려나. 반 이상이 들어가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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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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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있나? 야, 척수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야, 근데요 얘 키워도 죽겠네 깨트려야되네 그냥 살려놔야되겠네 아쉬워도 방생 얘 키우면 죽어요 너무 작기도 하고 물어놔야되 두 마리 있는데 캠은 죽어요 여기 한 마리 또 있다 여기 두 마리 또 있다 여기 두 마리가 있어요 바로 뒤에가 여기에 구멍이 열렸는데요 이거 구멍 안 보이나? 여기 구멍 여기 구멍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나요? 보이나요? 구멍이 두 개 열렸습니다 아 참 어렵네 전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 나도 그냥 거기 세기 다 다 바이삭에 있어서 캠기도 아 캠이가 좀 불편하네 보이나요 차려내 bona 여기 핫도그인데 땡 McL foam 그윰 mor enseñ 으아 으아 으 них 환모리 짜잔 또 한마리 으으아 또 한마리 또 한마리 쨔잔 크네요 많이 줬죠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이곳에서 세 마리 보고 두 마리 잡았네 저기 또 있네 여긴가? 아니네 이상한 곳에 개조개가 숨어있습니다 참 어려운 곳이네 야 참나 이 어 이런 바위 사이가 개조개가 들어있어서 어렵네요 어려워 하는 것도 어렵고 야 근데 어떻게 이런데서 사냐 이런 데도 다 있을텐데 파면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아 아 지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배삼. 배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요기. 개조개가 있네. 여기 살아 있어요. 살아있죠? 이런 거는 그냥 죽는 거. 직접. 여기 좋죠. 사람들이 안전해서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도 있는데. 두 개 들어갑니다. 두 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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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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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떡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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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한번 파보고요. 등재lla. 버터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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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아 그런 winds 올라간 내 개조개 한마리 물을 둔다 물이 올라옵니다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요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 올라와요 물 이거 보세요 뭐요? 개조개 찍고 싶어 찍어요 개조개가 자주를 잡고 아싸 정수로 와요? 물 들어잖아요 물 위에 저기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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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있어요 이제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네 사람들 찾아야지 철수합니다 오늘도 재미지게 놀았습니다 잡은 건 없어요 뭐 잡았어요 네 뭐 잡은 게 없네 개조개 많이 잡으라니까 개조개 못 잡고 나는 물 쓰는데 물 개조개인데 개조개 아차차차차차 개조개 바닥에는 개불구멍이 있는데 개 개불구멍이 못 잡고 오늘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언제 나가나 집에는 또 언제 가나 아예 멀어라 휴 다음에 뵈요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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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